오늘도 또 황금 용날이지만 내일도 황금 뱀날입니다. 이렇게 9월의 시작을 황금이 등장을 하는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좋고요. 또 내일도 좋습니다. 오늘과 내일 양일 중에 1회 정도 꼭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요. 풍수에서는 물이 기운을 담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집니다. 물 속에 태양의 에너지를 담은 물은 사람의 돈복을 또 크게 증폭시키는 그런 강력한 도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한 1회 정도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. 여러분들이 그 양치하는 그 양치컵이 있잖아요. 양치컵에 그 물을 한 3분의 1 정도 받아서요. 집안에서 그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. 그렇게 둔 물로 그 양치를 1회 정도는 꼭 해주시라는 거죠. 이렇게 되면 그 재정적인 그 성공 또 돈복을 크게 끌고 옵니다. 오늘도 그 황금 용이지만 그 내일도 황금 뱀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황금이 암시하는 게 있죠. 귀하고 값진 또 최고 단계의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지점일 수도 있어요. 평범치 않은 그런 그 단계를 뜻하니까요. 이렇게 그 태양의 기운이 담긴 그런 물로 1회 정도 그 양치를 꼭 해주시게 되면 9월의 그 시작 부분에서 크게 그 몸과 마음이 정화도 되지만은 그 순간에 그 태양의 에너지라고 하는 활력의 에너지, 돈복을 부르는 강력한 그 풍수적인 또 의식까지 되어줍니다.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그 태양은 재정적인 그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. 어떤 그 의사결정의 그런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의 또 명확한 그 판단력을 또 이끌어줍니다. 물의 작용은 금준의 그 유입도 불러옵니다. 또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. 오늘 같은 이런 황금 용날 또 내일 같은 그런 황금 뱀날 이런 그 각별한 날에 우리가 또 9월의 시작을 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그 9월의 그 재정적인 그 기회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. 기회가 증가하는 사람은 더 행운을 만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. 여러분들에게 그 돈복의 풍요를 안겨줄 그 풍수 방법으로 오늘과 그 내일 중에 그 1회 정도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